네, 안녕하세요. 차치선생입니다. 자, DS 단서 어, 굉장히 조금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떻게 뭐 위로를 해드리겠습니까? 지금 부분에서, 그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우리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때 당시에 DS 단섭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했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 기업을 분석했죠. 기업을 분석하면서 이 기업을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했었었는데 요거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때 상장하기 전에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들 한 번만 좀 되새겨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DS 단서 신규 상장제 투자 전략이라고 그때 한번 봤던 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볼 수 있었던 게 뭐죠? 바로 주식수입니다. 주식수. 자, 일반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가 30만 주 가져가고 기관 투자자들이 90만 주를 가져갔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 투자자 배정 비율이 25% 기관 투자자가 75%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은 물량을 어, 가져갔죠. 거의 1대 3 비율로 가져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122만 주 중에 플러스 19만 주가 있었죠. 플러스 19만 주. 그 물량은 누구 물량이다? 바로 이쪽에 스톤브리지 물량이에요. 스톤브리지 물량. 그러니까 총 현재 보면은 얘네가 141만 주, 그죠? 141만 주가 유통이 가능한데 이 중에 42만 주가 누구 거라고요? 42만 주가? 스톤브리지 물량입니다. 그러면은 141만 주 빼기 42만 주의 스톤브리지 물량 빼면은 시장에서 돌아가는 게 99만 주. 여기서 개인이 갖고 있는 게 30만 주 기관이 갖고 있는 게 69만 주죠. 음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스톤브리지 물량은 전부 다 나왔다.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서 우리가 좀 땡겨보면은 이 구간 42만 주를 제외한 109만 주. 그죠? 42만 주는 시장에 나왔어요. 이 사모펀드 스톤브리지 사모펀드죠? 네, 물량 나왔고 99만 주 물량 남은 것 중에 30만 주는 개인 69만 주는 기관추하자다. 결과적으로 지금 일단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을 개인추하자 스톤브리지 물량을 개인추하자가 많이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서 스톤브리지 물량 42만 주에 대한 물량을 개인이 받아갔다.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 스톤브리지가 물량을 일단 던진 건 맞죠. 42만 주를 던진 건 맞는데 이 구간에서 개인추하자가 물량을 받으면서 과연 주가가 반등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어... 저는 아니에요. 저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42만 주의 물량을 받아간 스톤브리지 물량을 받아간 개인추하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손절하는 게 좋아요. 사실 여기 물리신 분들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손절하는 게 어...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스톤 애들이 물량을 던졌는데 이 구간에서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A계좌로 42만 주를 들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B계좌로 물량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물량을 매도하는데 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42만 주 중에 전부 다 개인추한테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42만 주 중에 물량을 던지다 보면은 B계좌로 던지다 보면은 이 구간에서 B계좌로 넘어갈 때 한 25만 주가 넘어가고요. 나머지 17만 주는 어떻게 돼요? 개인추자한테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만 주의 물량을 전부 다 처리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간에서 던졌을 때 여기서 25만 주가 B계좌로 들어가고 이 구간에서 17만 주는 개인추자한테 분산이 된다. 그 나머지 25만 주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던졌을 때 10만 주는 개인추자한테 분산이 되고 다시 A계좌로 15만 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톤브리츠가 사실상 지금 물량을 다 판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계좌로 물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서 넘겼던 물량 17만 주 여기서 넘겼던 물량 10만 주 거의 한 27만 주의 물량 정도를 던졌고 아직 15만 주의 물량은 다른 계좌로 다른 개인 계좌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물량을 한 번 더 한 번 더 던지고 나서 남은 물량 다시 뭐 B계좌로 들어갔을 때 15만 주에서 여기서 다 10만 주가 들어갔고 여기서 5만 주가 다시 소진되면서 나머지 10만 주 어떻게 한다 밑에서부터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구간에서 17만 주 잘 보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17만 주 그리고 이 구간에서 뭐 10만 주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5만 주 이렇게 물량을 던지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남은 물량 개인들이 산 개인들 평균 단가 여길 거 아니야 뭐 40만 원 30만 원 뭐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손절할 때 손절할 때 어떻게 이 물량 받아서 다시 한 번 물량을 모아서 끌어올리는 이러한 패턴 왜 끌어올립니까? 왜 끌어올려요? 3개월 그리고 6개월 뒤에 물량이 또 나오죠 몇 주 나와요? 59만 주와 그리고 50만 주가의 물량이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3개월 6개월 뒤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밑에서 다시 한 번 물량을 모은다 그러니까 지네들 가지고 있는 물량은 고가권에 팔고 던지면은 그 물량 받아서 어떻게 밑에서 받아서 다시 한 번 올리는 패턴으로 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일단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금 투자자발 매매 동향만 보더라도 스톤브리지 물량들이 매매 동향 스톤브리지 물량이 이거죠 이거 43만 주 42만 주는 스톤 거고 1만 주는 그거겠죠 1만 주는 누구 뭐냐 그 일반 그 공모를 받은 상호폰들겠죠 그래서 42만 주의 물량이 좀 나왔다 스톤브리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큰 하락은 끝났지만 큰 하락은 끝났지만 마지막 물량 한 번 던져놓고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이 패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무데서나 좀 물을 타고 계실 겁니다 그죠 아무데서나 물 타고 계실 때 이거 좀 제발 물 함부로 타지 마시고요 좀 제가 정해드리는 딱 자리 한 번 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밀리는 자리에서 무조건 물을 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어 수익 내지 수익 내지 음 아니면은 거의 본절에 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키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면은 때려 던질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 제가 상업헌드 아시는 분들도 몇 분 있는데 좀 봤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바로 끌어올린다기 보다는 어떻게 그냥 눌러놓고 갈 확률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한 번 대응 한 번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 920 163 이고 자 이쪽으로 D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 한 번 해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물을 그냥 아무 데서 타시겠다 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 물만 잘 타도 평단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평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구간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주가는 싸고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물을 타는 게 최고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아무 데서나 물을 타는 게 아닙니다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오는 이러한 과정에서 물을 타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DS 단석 얘기하면서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경제적인 부분 최근에 뭐가 문제가 되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PF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다 PF가 뭐냐면은 아파트 짓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미리 돈을 좀 모으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계획을 짜놓고 돈을 먼저 빌려서 나중에 분양이 완료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다 다시 대출금을 갚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땅을 사서 땅을 사서 건설사도 정해서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야 분양이 그래서 애초에 어떻게 건물도 못 올리는 거죠 이미 돈을 빌려줬는데 이미 땅은 샀는데 이미 건축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연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연체를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부도가 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거 좀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태형건설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 도급순위 13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텐데 이거 관련돼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고 한 번 밑바닥을 찍을 때가 올 겁니다 이때가 뭐한다 경매장이 가장 활발할 때죠 자 우리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경매장 관련주가 있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경매장 관련주 자체는 없어요 근데 부동산 경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이 아닌 뭐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부동산 경매로서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매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PF가 터지면서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서 대거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지수가 빠져도 주가가 빠져도 어떻게? 당기순이익 폭발적인 증가로 뭐 할 수 있다? 주가가 반등 시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보면은 PF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에 와서는 회사채도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채 회사채가 뭐예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자 우리가 우리 회사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천억 빌려주면은 은행권 이런 데서 너희 한 얼마 받냐? 5% 받냐? 근데 우리 회사 빌려주면은 우리가 7% 줄게 7% 자 이렇게 회사채 시장이 있는데 여기 시장에서도 어떻게?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회사가 유동성 공급이 위험해지는 시기가 분명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PF가 터진다라고 하면요 그럼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되겠죠? 주가 지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럼 이때 과연 우리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될까? 중요한 거는 무너지더라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회사를 사야겠죠 그죠? 그럼 이 반등 시기에는 어느 정도 PF 문제가 해결됐을 때 반등할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PF 관련돼서 경매장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서 큰 수익을 얻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만약에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에서 물건이 쏘아지면은 이거를 저가 매수해서 PF 사태가 해결될 때 또 위에서 수익을 얻겠죠 이런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딱 두 군데 있는데 이거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 920, 1, 63이고 이쪽으로 PF라고 두 글자만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 두 개 있습니다 자,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잔액 추이인데 자, PF가 지속적으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집값이 2022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도 어떻게 이렇게 추가적인 PF의 투입이 이뤄졌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집값이 고점을 찍었으면 어느 정도 이 PF 관련된 위험성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라는 것은 이 회사 이 증권사나 이런 쪽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많은 PF 투자가 이뤄졌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가 안됐다라는 거고 이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회색 코끼리 이런 회색 코끼리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못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마다 주가 지수가 흔들리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등할 때도 가는 돈만 갈 겁니다 그때보다 이 바로 경매장 관련주 경매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높겠죠 자,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일 추위인데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증권이에요 증권 자, 증권과 어디가 위험합니까? 저축은행 이쪽이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 추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형건설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관련돼서 이 경매장 관련주가 분명하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재무제표를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나면 많이 낫네 끝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경매로 많은 수익을 얻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주가가 혹시나 빠지더라도 반등할 때 어떻게?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 종목 위에 번호 010-920-163 자, 여기로 PF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 종목 두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